2. 정한태배 안녕하십니까 정한태배입니다. 진짜 이게 뭐야! 이 금방없는 개그는 뭐야! 뭐야 이게! 안녕하십니까 정한태배입니다. 생각보다 촬영이 길어지고 있어요. 저 힘들어 죽겠어요. 저 11시에 자야 되는데 네. 가장 자신 있는 랩이 뭐예요? 자신 있는 랩이요? G.O.D 선배님들의 촛불 하나예요. 너무 옛날 노래예요. 아, 제 세대예요. 제가 좋아하는 세대라서. 옛날 노래라고요? 저희 오빠들인데? 왜 울어. 왜 울어, 울지 마. 왜 울어, 왜 울어. 왜 울어, 왜 울지 마. 왜 울지 마, 괜찮아, 괜찮아. 왜 때렸어요? 왜 때리셨어요? 아니, 너무 예쁘잖아요. 아, 울지 마, 울지 마. 예쁘게 나오나요? 안 돼. 예쁘다? 아이, 안 돼, 이거. 아이, 이거 다시 찍어야 돼, 촬영. 오늘도 아이유는 촬영을 한다. 오늘 컨셉이 지지리 풍상이다. 아니, 너 왜 쓰면 안 돼요? 너무 화내. 뭐 불러줄까, 이제? 그냥 안 불러줄까, 됐어. 정말 미친 거 아냐, 난. 왜 예쁜 날 두고 가시나. 기분 너무 좋다. 아니, 아니, 죽어 먹었어. 아니, 아니. 커플 전쟁, 그냥 끝내면 섭하죠. 수요야, 보고 싶었다. 저, 저희 왕자님. 사팜할 때 너를 가리셔야 돼. 입이 근데. 피자예요.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. 계속 꾸려라고. 그렇지. 참을 수 있을까, 못 참는다. 여기가 어딘가요? 여기 저희 집이요. 어떻게 들어오셨어요, 저희 집에. 내가 부를 때 안 오다가 레드벨벳 노래 나오니까 이렇게 삐꺼이 오는 거. 궁금해, 허니. 깨물면 잠잠울 거둔 수분팔이 끔 마. 펜디셔. 찾아봐, 베이베. 반응한다. 레드벨벳에서 반응한다. 아이린 씨가. 아, 시작. 제기의 사람들. 함께 내고 있는 수요한 것 같다. 사나이, 커서야. 다진, mermaid. 킁킁킁킁킁. 2차 씨. 3차 씨. 다시 한 번. 한 번. 기분이 굉장히 들떠 있어요. 그렇죠, 여러분? 참. 여깄다. 대형! 매정한 사람들 OO 너무 신나죠? 너무들 하는 거야, 참 자금 아니야! 아니야! 안 돼! 1분 되게 예뻐요, 그 레드벨벳의 나혜리 씨 생각나서 그냥 기승전! 기승전 레드벨벳이지, 기승전 레드벨벳 이게 아이유티비 너가 진짜 아이유티비냐? 그래서 저는 레드벨벳을 좋아합니다 아니, 너가 진짜 아이유티비냐? 저도 레드벨벳을 다 레드벨벳만 좋아하고 모기다, 모기! 모기, 모기! 안 덮어, 손에 모기 있어! 아니, 카메라를 잡은 사람이 겨우 모기 한 마리 때문에 앵글을 흔들면 어떡해 역시 이건 가짜 아이유티벳이다, 이제 이건 가짜 아이유티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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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바퀴 돌아야겠나? 두 바퀴 돌아야 할 편집점이 두 바퀴 돌아야 할 편집점이 선생님, 선생님들이 관심이 없어 내 스케줄은 모르지만 레드벨벳 스케줄은 잘 알겠지 두 바퀴 돌아가고 아이유티비 레드벨벳을 덤덤? 하타 씨가 레드벨벳을 정말 좋아하잖아요 왜 이렇게 잘 마시게 될 줄 몰랐어요. 내가 시킨 거 아니야. 아무리 해야 돼. 어젯밤에 뒷풀이를 못 찍었어요. 어디 가셨다고 제가 카메라가 따라줄 수 없는 곳이라 그래서 하이프를 못 찍었어요. 클럽 문화가 왔다고 들어서 견합차.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고구마가 왔어요. 이따가 다시 만날 수 있으면 봐요. 못 만날 수도 있어요. 시비가 붙은 것 같고요. 저 뭐야. 쌈장이야. 뭐라고? 전혀 주눅이 안 들으시네요. 쌈장인데요. 저요? 저 다람쥐가? 내가 쌈장이라고. 그럼 처리해 주세요. 이쪽에도 있잖아. 이쪽에도 있다고. 저 다람쥐가. 저 다람쥐가. 두루머마. 아니. 아이고. 이거 생각난다. 분식집에 맨날 이렇게 독색들을. 귀여운 척하자마자 이리 와 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제 대단이에요 첫 공식 스케줄이에요 왜 말을 그렇게 질문 뭐 시세요? 사실 질문 이제 없어요 틀린 거 보여주려 이렇게 틀렸어요 저희가 제가 정말 생각나는 역사를 안 잡은 게 다행입니다 가까스로 찾아서 내가 좋아서 이렇게 부르는 거였는데 제가 그날 언니를 찍으려고 마음을 막고 있었어요 언니가 하는데 막 이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이불 막 내 안으로 이불 틀어막고 막 이렇게 울고 있어가지고 저도 너무 깜짝 놀라고 네 그랬어요 하늘을 날았어요 어떤 기분이었나요? 보진 않았잖아요 나 여기서 다 봤거든? 오빠 이거 이렇게 하고 있어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 맞아 아니야 맞는데 이쁜 거 다 찍었어요 1초만에 나오겠습니다 갑자기 뛰다 오래 기다렸어요 오빠 땀이 많이 났다 배 좀 집어넣고 배 좀 넣어주세요 배 좀 넣어주세요 정말 한 번만 더 찍어놨다고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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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해li 학원 가야되요 확간 한 번만 방금 가야되요 식사하셨네요 네ê 먹었어요 못 이셨어요 노래 좀 stärken 너무 좁 libraries 어제 술도 안 고셨어요 month 하그나 근데 목 아프셔서 어떡해요? 어깨 왜 아프죠? 아저씨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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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